아니 올해 왜 이렇게 운이 없다는 거야 아홉세 삼재 아 나 불안해 죽겠네 진짜 야 니 인생이 그렇지 뭐 임마 니 인생이 그렇지 뭐 임마 아저씨 제 얘기 하신 거예요? 뭐가요? 지금 저 아홉세 삼재라고 놀리셨잖아요 니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아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? 맞아 이제 출산 예정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 조심해야지 아이고 임신하셨나 봐요 저 임신 안 했어요 아저씨 이 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조심조심 뭘 조심조심 앉아요 임신 안 했다니까 그냥 막 앉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조심하라는 거죠 됐고 아저씨 키위 주스 있어요? 아 없어요 아홉수요? 아홉수? 아니 없다고? 얘 저 아홉세 삼재예요 그거 왜 자꾸 놀리시냐고요 아까부터 진짜 없다고 그런 거예요 없다고 어서오세요 어? 어? 봤죠 개콘서트? 이병헌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와 맞아요 와 야 연예인 쓰라 이거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시는구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거예요 아 연예인 병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뜻을 한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뭐가 맛있어요? 아 저희는 면발을 드세요 이게 면발이 아 이게 스타는 아닙니다 스타는 아닙니다 네 네 저 스타 아닌 거 알아요 아니 아니 마스크 감기 걸려서 썼다니까요 스타가 아니고 스타는 아 됐고 레몬에이드 하나 주세요 레몬 좀 많이 넣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신계 당기시는구나 신계 땡겨? 아니 나 신고 안 땡겨요 임신 안 했다니까 왜 이래 이 아저씨가 정말 아니 저분한테 이게 됐고 아저씨 네 여기 재료들 다 국내산 맞아요? 아유 그럼요 이거 다 국내산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산재 삼재? 어? 삼재? 삼재 그래요 저 삼재 맞아요 왜 자꾸 놀리세요 그래서 부적도 써왔다고요 이거 건강 부적 봐봐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결혼부적 알았어 알았어 아니 어차피 봐도 못 알아봐요 어차피 봐도 못 알아봐요 아니 알아요 그거 못 알아보면 아는데 감기 걸려서 마스크를 쓴 거라니까요 어?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은행병으로 몰아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아니 이분은 궁예 아 나 궁예 아니에요 어? 요 앞에 한복집 사장입니다 한복집이요? 아 이건 눈병 걸려서 그래요 아 눈병 걸렸는데 안 되는 그런 거였어? 잠깐만 그러면 이 지팡이 뭐예요? 아 이거 위에 걸린 한복 벨대 쓰는 겁니다 아 이거요? 잘못됐습니까? 아니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앉으시죠 뭐 드니까요? 아 뭐가 맛있으려나 고민하시면 제가 이거 추천하실거죠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지 이것은 관심법 아 여기 주방장 추천이라고 써있잖아요 관심법같아 갈 줄 몰라요 그게 아니라고 아 죄송합니다 멀어드려요 아저씨 이거 한우 특 A급이에요? 아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그 정도 급은 아니다 아 마스크 끼고 날 정도의 급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아 그 급이 다른 뜻이야 알아요 저 연예병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나 저 아까 시킨 거는 왜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뭐가 금방 나와요 아저씨 아니 저기 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금방 나온다는 거야 이 아저씨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급애 아니에요 화장실 아는데요 큰 거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재수 옴 붙었네 재수 옴 붙었네? 거기 다 아저씨 지금 나보고 재수없다 그런 거예요? 아니야 누가 손님 보고 재수 없대요 아 그럼 내가 보고 재수없다 아니요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재수없다 그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아 진짜 짧아 죽겠네 아니 이 사람아 배웠다 이거 뭐게 궁예? 궁예? 어? 궁예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요 한복지 파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아 왜 자꾸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어 진짜 여기 심어 왜 내 앞에서 나머지 호흡을 해야죠 아저씨 진짜 왜 그래 왜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오늘 왜 그래 가게가 도대체 나 진짜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나 어 아이 부족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재수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손님 재수없게 해줄게 내가 갈비탕 서비스로 드릴게 고기도 왕건이로 왕건 아이고 왜 내 앞에서 왕건을 찾아요 왕건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 내가 누구야 오늘 이거 누구부터 시작한 거야 누구야 아저씨가 먼저 그런 거잖아요 잠깐만 다 이렇게 서로 미륵이야 미륵이야 미륵 아니야 아유 정말 이 사람 너무하네 oh oh 감사합니다.